이번에는 기타는 시그마 SDR-45, 45주년 기념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시그마가 생긴 지 45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임시티 에디션 모델이고요. 마틴 D-45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스펙을 똑같이 만든 기타죠. 제대로 카피를 하는 기타입니다. 블럭인레이가 되어있고요. 헤드 머신, 글로버 헤드 머신이 들어가고 올솔리드 제품이라 스프러스 탑에 로즈우드 추구판 2피스 자리가 올라가는 기타죠. 그리고 바디에 D-45랑 똑같이 내추럴, 자기 바인딩을 이렇게 돌리는 기타죠. 그리고 이 친구는 LX 픽업의 장치가 되어있어서 통기타 소리와 앰프 사운드를 모두 낼 수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마틴 D-45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 가격이 아주 고대음으로 쓰기에는 아주 딱인 기타 같습니다. 시그마 45주년 기념 모델이었습니다.